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올라가다가 빠지면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뺏긴 것 같고. 후회가 되죠. 정리할 걸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후회가 되죠. 후회라는 감정이 제일 힘든 감정인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는 거였더라면 그냥 답답하기만 할 텐데.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아침번에 팔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걸 또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딱히 좀 적절하게 수익을 올릴까 되게 의문스럽고요. 할 수 없이 일을 잘 버티셔야 되는데 아마 되게 되게 어제 팔걸, 그저께 팔걸, 작년 말에 팔걸. 아마 되게 아쉬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아시겠지만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주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요즘에 봤더니 팔 타이밍은 안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빨리 빠져서? 네. 너무 빨리 빠져서. 빨리 빠지고 있고. 보통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반등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지금. 특히 어제가 그랬던 장애였는데 반등커녕 거꾸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다. 굳이 반등이라면 어제 장 초반이 반등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짧아요. 반등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짧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모르는 하락? 억지로 시향을 작성하는 분들은 정말 억지로 깨어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오늘 제가 주제를 네 가지 준비해봤는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캐시우드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넷프리스는 성장하지 않는 성장주라는 그런 별명을 이번에 얻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펠로톤의 내부자가 최고의 트레이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팔았네요. 고점에. 네. 잘 팔았습니다. 아주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디즈니가 일렉트로나 아츠 EEL을 인수하려는 이유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디즈니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디즈니가 EEL을 인수했으면 하는 월가의 바람 때문에 나온 기사라서 네 가지가 만약에 잘 충족이 되면 다시 한 번 디즈니가 EEL을 인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디즈니가 EEL을 인수한다는 건 상당히 좀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10년을 국제수익률 1.79입니다. 7.9. 팔이 안 보이죠.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시장이 반대할 만한 환경이다. 유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한 1% 이상 빠져가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비트코인이 7%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3만 8천 달러를 가리키고 있는데 진짜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딱히 빠질만한 기사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솔직한 얘기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쓰일 거냐 한다고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이고 사실 그런 것들이 약간의 좀 실망스러운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올해 2022년 새로운 또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기사가 전해드리면서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트코인 투자는 별로 없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프리스가 시간 내에서 약 20%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즈니까지 같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리밍 업체가 다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왜 그러죠? 경쟁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증가하지 않는 확장되지 않는 시장을 나눠먹는 식으로 간다고. 이제 나눠먹게 할 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이 증가한 게 아닌가 그때 집에 계시다 보니까 많이 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증가한 폭을 유지가 힘든 것 같고요. 오히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넷프리스는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닌가 순중히.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요금을 올렸는데 요금 1달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겠냐만은 첫째간 얘기로 약간의 뭐랄까요 오징어 게임 이후에 만약에 히트작이 없으면 조금 비용도 한 2, 3만 원 내는 것도 그냥 아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다시 한 번 추세가 꺾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년 만에 처음 또 세운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요. 이틀 연속 플러스 1% 이상에서 마이너스 1% 이상으로 반전한 경우는 이틀 연속입니다. 이틀 연속.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백투백 데이즈가 이게 이틀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크게 움직인 거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다. 어제. 그래서 이틀 연속. 제가 아침에 한 6시야 5분 전이면 수약을 완성해놔요. 해놓고 내놓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 다시 지웁니다. 지우고 이래서 빠졌다. 그러니까 상승 마감 딱 써놓고 나서 다시 한 번 다 지우고 지수를 다시 입력하고 거기에 또 끼워 맞추죠. 어제는 뭐라고 끼워 맞추던가요? 시왕 전문가들은. 이틀 연속으로 그랬으니까. 그냥 하락이라면서 없고요. 저는 이제 급격한 매도세라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한 시간 전반에도 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다 써놓고 했는데 갑자기 막판에 폭포수처럼 빠지는 바람에 다 지웠다는 것을 일단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작을 예측이 불가한 상황을 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솔직히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그게 좋은데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 자체가 또 굉장히 저 사람 정말 너무 무능하다, 안일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시장의 어떤 흐름을 그림으로 좀 확인한 걸 보이는데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사인, 코사인 이런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인 커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시장이 직선으로 한만하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런 굴곡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굴곡이 굉장히 깊어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는 늘 얘기합니다만 어떤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한 번 그걸 좀 의미하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안 보입니까? 자,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그래서 굉장히 잠깐 울렁증이 나오죠? 이렇게 등락이 심하면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 위치로 볼 건데요. S&P 500, 200일선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한 2, 3% 여유가 있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처음 붙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일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깨지면 다시 한 번 하락이 좀 더 이어진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다우입니다. 다우는 이미 한 번, 두 번 정도 터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밑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곳 다우도 약간 위험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100지수입니다. 깼네요. 깼습니다. 깨고 이틀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진짜 굉장히 튼튼한, 견고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깨졌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깊어질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아래쪽 베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스닥 100지수는요. 여기에는 금융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첨단격도는 보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봤고요. 나스닥 지수 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더 심합니다, 지금. 이미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200일선 하위하면서 아직까지는 반등 여지가 안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림이 처음 제가 보여드릴 때 한 3일 전이었나요? 한 번 터치하고 반등하는 걸 원했는데 오히려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점점점 200일선 밑으로 빠지는 상황이라서 추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황에서도 저 200일 빠진 거 중요하게 언급해요? 많이 언급합니다, 많이. 기술적으로도 보나 보군요. 많이 언급하고요. 어쨌거나 추세 자체가 200일선 하위하는 종분들이 상당히 흐름을 이어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주 보여드리고 있고. 그런데 국내처럼 20일, 20일, 60일? 그런 건 잘 안 보고. 12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50일, 200일, 특히 200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분봉도 보고 하시는데 그런 건 잘 안 보입니다, 미국은. 이것저것 시간은 많고 말해야 할 시간은 많고 할 이야기는 없으니까 1분봉, 5분봉, 10분봉, 6분봉 쭉 얘기하는 거죠. 아, 그거는 이 프로님 말씀도 왔는데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자료를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국내 주식의 어떤 특성인데 대부분 다 차트로 설명하면 모든 게 설명이 다 가능하거든요.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되죠.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거 왜 저희가 자서를 직접 입력하고 쳐봅니까? 그냥 와서 HT 켜놓은 다음에 계속 차트로 설명을 끝나기 때문에 사실 좀 게으른 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하루 종일 전문가 방송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면 2시간 공부하고 와서 10시간 떠들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을 많이 보는데 그 시간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상치고치 대비 하락률을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어디 ETF에 포함되는지 보시면서 한번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7%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기업 러셀 2000이죠. IWN ETF입니다. 17% 마이너스 밑에 있다는 거. 비싼 기업 IGV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기업입니다. 퍼가 100배 이상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요. 마이너스 22% 그리고 적자 기업 IPO ETF입니다. 38% 마이너스고요. 꿈의 기업 스펙 ETF가 45%가 빠져 있고 작고 꿈까지 꾸는 기업 포함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오테크 나스닥 바이오테크거든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약 47%가 빠져 있다는 거. 작고 적자이고 꿈을 꾸는 기업.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붙인 거예요. ARKK가 52%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S&P 500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거를 많이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실제 예탁은 기준 종목을 봐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지수를 갖고 있는 분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아프거나 빨리 매도 못한 거에 대해 후회가 많이 밀려오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은. 나쁘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적합한 얘기죠.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틀 전인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S&P 500 대비 작은 기업 비싼 것 적자 기업들이 더 빠지거든요. 그런데 반등을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이 먼저 지수보다 더 빨리 반등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게 진짜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시장이 좀 반등세가 제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S&P 500이 약 1% 올라가면 이런 것들은 2배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작은 기업 하면 어렵잖아요. 제가 ETF를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 넣어보시면서 시세를 보시면서 얼마나 잘 반등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앞서서 제목에 말씀드렸던 ARKK가 이제 캐시우드가 눈 가리고 암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그림인데요. 왼쪽은 현재 ARK 이노베시 ETF의 첫 번째 정보 공개 화면인데 이쪽에 보시면 최근에 바뀐 건데 얼마 전에는 YTD 리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중으로 리턴을 보여줍니다. 수익률을.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5%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데 이거를 바꿨습니다. 뭘로? 5년으로. 여기는 YTD죠. 여기는 5위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도저히 창피하고 없어 보이니까 이제 다 지워버리고 5년 수익률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에요 저게요? 네 그렇죠. 여기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뀌었고요. 다른 건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거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락을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그러죠? 남사스럽다? 그래서 바꾼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비판이 또 엄청나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럼 5년은 뭐 대단한 거냐. 5년 동안 38%에 또는 얼마 안 된 겁니다 이거. 보통 이제 나스닥이 같은 기간 동안에 한 2.5%로 올라왔거든요. 2배 이상 올라온 거면 이건 얼마 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눈속임으로 플러스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ARKK 또 캐시우드까지 지금 최근에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저는 욕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펠로톤 얘기를 전해드릴 건데 펠로톤이 주가 아락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86%가 빠져있는 고점 대비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작년 8월에 가격 인하 다시 이번에 인상 오라카라는 경영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완화가 되면서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겠죠. 저도 집에서 자던 건 안 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은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생산 중단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2월 8일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런 예상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져서 IPO 가격 이하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국내에서 많이 투자했거든요. 이 기업을.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걸 말씀드린 것 같은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사이더 CEO를 포함한 말단 이머들까지 주식 매도 현황을 보는 건데요. 딱 이때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딱 이때. 이때였거든요. 2020년 가을부터.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 가을부터 올 초까지. 아니죠. 재작년 가을부터 작년 초까지. 이때가 100달러 이상이었는데 이때 많이 팔았다. 지금 거의 주식이 없고요. 이 매도 규모가 한 5억 달러 되기 때문에 한 6천 원 정도를 판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시가 총 5%에 달하는 물량을 팔았고 그다음에 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인사이더 거래를 볼 때 이렇게 고점에서 대량 매도한 것은 그게 드문 일이다 보니까 이 또한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약간의 도덕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인사이더는 행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잘 성공한 트레이더가 필러톤의 인사이더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넷프리스를 볼 건데요. 넷프리스는 아침에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끝날 것 같아요. 2020년에 성장세가 이렇게 가입자 부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2021년 소폭 내려왔지만 그래도 만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그냥 처음부터 확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 거의 전체 가입자가 1년 내내 한 500명 정도?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일본계 가입자 전망이 693만 명이었는데 지금 250만 명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올해는 이 가입자의 모습이 바닥을 이룰 것 같다는 게 전망이었습니다. 이게 헬스측이 밝힌 전망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순종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최근에 넷브리스를 보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이렇게 폭력적인 게 많고 깔끔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폭력적인 장면을 너무 세밀하게 묘사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밝은 것보다는 약간 어두운 게 많잖아요. 색깔로 보게 되면 하다 보니까 끊지는 않고 있지만 약간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더욱더 어려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3프로TV의 경쟁자입니다. 넷플릭스는. 3프로TV가요? 네. 저희가 무슨 관련이 있죠? 사람들이 시간을 7시간은 자고 근무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하면 여가 시간을 하루에 길어야 한 6시간일 텐데 그 6시간 동안 3프로TV를 보던가 넷플릭스를 보던가 다른 걸 하죠. 넷플릭스를 보면서 3프로TV를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 뺏기 경쟁이라서 저의 1차 경쟁자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기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입자 수가 둔화됐다고 하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해서 못 나와도 천만 명은 나와야 됩니다. 1년에 가입자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다음에 북미 쪽은 이미 이탈자가 심하기 때문에 북미 쪽이 더 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이건데요. 지금 영업이익률도 보시게 되면 원래 검은 선이 예상치인데 쭉 잘 가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내리겠다.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20% 혹 19%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실적 아까까지 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피크를 찌는 게 아닌가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오면서 봤더니 여러 아이비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 게 투자금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사에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3대 게임 회사가 이겁니다. 일렉트로닛 아츠, 액티비전 블리저드, 테이크코티, 인테르티브가 있는데 어떤 게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게임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이 프로님이 아마 제가 딱 보기에 게임 성향상 액티비전 블리저드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신다고 그러면 굳이 안 하시니까 상관없는데 굳이 하신다고 그러면 뭔가 머리를 심하게 쓸 수 있는 액티비전 블리저드 하지 않을까. 전략을 세우고 이런 거 하실 것 같고요. 왜 그러시죠? 그런데 이거는 MS가 인수한 후 끝났으니까 보시면 되고 테이크투 인테르티브가 진가를 인수해서 뭔가 시너지 내기 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테이크투는 진가를 인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저드를 인수해서 앞으로 게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건데 일렉트로는 아치는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렉트로는 아치가 보통 스포츠 게임이 많거든요. 피파 2000이 많아요. 하다 보니까 스포츠 연결시킬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있는 분들이 찾은 거예요. 뒤져봤더니 디즈니가 해라? 그렇죠. 그래서 디즈니가 스포츠 위주의 게임에서 일렉트로는 아치를 이수한다는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 스포츠 다루고 있는 ESPN이 디즈니일 겁니다. 그러니까 ESPN을 보고 발휘여서 뭔가 막 큰 문 냈을 때 게임이 끝나면 경기가 끝나면 직접 게임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게임으로 막 또 푸는 거죠. 막 누르고 치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디즈니와 일렉트로 아치는 스타워즈로 게임을 협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화 때 협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넷브리스까지 나이트스쿨 스튜디오라고 인수해서 뭔가 같이 또 시너지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래서 게임에서 인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디즈니 플러스에 게임을 접목하는 게 상당히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간 얘기로 저는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왜 게임에서 인수해야 되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디즈니가 지금 답답하게 주가 막혀있고 박스권이거든요.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할 때 잠깐 한번 써먹을 만한 기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이해를 인수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게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또 게임에서 인수하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디즈니가 이렇게 인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기사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EA까지 인수가 돼버리면 도대체 게임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1, 2, 3가 다 딴 데 시너지를 내서 애매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EA 쪽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사가 나와서 어제부터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를 간단히 봤고요. 네. 네. 봤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프리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9.4%가 지금 이미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에 대한 슬로워지고 있는 약간은 올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슐런버거 시점이 나왔는데 슐런버거는 아시겠지만 에너지 기업인데 에너지 기업은 다 잘 나오니까요. 잘 나와서 주가가 오늘도 올라간다는 거 약 1% 상승 중에 있습니다. 펠럿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제는 약 24%가 빠졌고요. 오늘은 생산 중단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한번 조정해 보겠다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시 반등하는데 약 6.1%가 반등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반등은 그냥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펠럿은 저가 매수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시라고 조언드려 보겠습니다. 인튜이트 서지컬이라는 기업 있죠.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이 기업을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다빈치라고 하는 브랜드를 얘기하면 다 압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그렇죠. 로봇 수술인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센트 비트했고요. 1.3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출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실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 다빈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수술 자체를 할 여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급이 아니잖아요. 비임급이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거죠. 코로나에. 그래서 조금 더 사용비드가 떨어지면서 그런 우려가 보수가 나와줄까.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전망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빈치 좋은 기업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리오팅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오팅토 아마 제가 지난번 배당을 중간 배당 많이 준다고 말씀드렸고 특별 배당이었나요? 그래서 그때 많이 매수한 걸 알고 있는데 리오팅토가 원래 광산 기업인데 이번에 리튬 쪽으로 많이 회사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회사에 주는 매출을 해서 좀 좋아졌죠. 최근에 반등을 세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다시 오늘 빠지는 기사는 뭐냐면 세르비아 쪽이니까 이게 대부분 다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아요. 어느 한 지역에 광산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거죠. 여기 하면 환경이 파괴되고 하지 마라 해서 그런 반대에 부딪히면서 오늘 기사가 나오자마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사는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주문 다 대부분 해결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언담원은 오늘까지 또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언담원 쪽에 너무나 호기적인 리포트가 많았고요. 오늘까지 시티가 좀 의견을 올리면서 주가 올라간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도 보시고요. 선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S&P500의 0.46% 하락이고요. 다우가 0.16% 하락. 나스닥이 0.83% 밀리고 있는데 저는 오늘 반대할 것 같아요. 오늘 나스닥은 못하겠지만 S&P500은 다운할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요? 그냥 느낌? 느낌도 있지만 어제 아무 이유 없이 너무나 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세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정확히 이유리 얘기하면 없습니다만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러스는 아닙니다만 애플부터 수많은 빅테크들이 기업들은 워낙 실적을 좋게 보기 때문에 미리 선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오늘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1% 이상 전반전에는 올랐다가 1% 이상 하락으로 마무리를 이틀 연속으로 한 케이스가 20년 만에 처음이다. 처음이죠. 그럼 20년 전에는 뭐였지? 하고 2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닷컴법을 무너질 때 그런 현상이 있었구나. 그렇죠. 닷컴법을 때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2001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고 처음입니다. 불길해요. 불길하십니까? 그래서 차라리 30년 만에 처음이 이렇다 그러면 30년 전이야 뭐 별일 없었으니까 하고 넘어가겠는데 같이 듣자마자 불길해집니다.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고요. 간단히 맵만 보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맵을 보시면 최근에 반도체 쪽에 상당히 안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어제는 AMD 오늘은 엔비디아까지 해서 반도체 쪽에 하락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이미 시간에서 2.34%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 기업이지만 최근에 어떤 기사 쪽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기사가 많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넷플리스가 빠지고 있죠. 같이 빠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경쟁 심화가 원인이다 보니까 다 같이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기사가 없는데 지금 대부분 색깔들이 고동색 아닙니까? 고동색? 그래서 소폭씩 빠지는 상황에서 하여간 오늘은 일단 장 초반에는 전부 다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반 이후에서 좀 반등을 기원해 보는데 그래서 제가 딱 보기에 지금 반등에 맨 앞에 설 만한 종목들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마이크로스포터가 그나마 강부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기대를 해보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어떤 업종에서 먼저 나올까요? 그것도 테크가 나오고 있어요. 테크가. 테크? 테크 쪽에 나오겠죠. 워낙 많이 빠졌고 팡이죠. 팡. 지금 팡 말고는 거의 구세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큰형님이잖아요. 큰형님. 야구로 치면 4번 타자고. 그래서 이들이 뭔가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까지도 좋았다가 아마존까지도 갑자기 어제 뜬금없이 또 오프라인이 의류 매장을 만든다고 해서 아마존이 오프라인이 월과에 몸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비슷해진다. 왜 편의점도 하지? 왜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문어박이 확장하고 있냐. 그것도 약간의 온라인 사업의 반대편이 이쪽으로 가냐. 하고서 지금 약간씩 굉장히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할 수 없죠. 교체한 거니까. 이익이 나오는 건 그렇게 해서 낼 수밖에 없으니까. 디즈니가 게임에서 운영하는 것 인수하는 것도 아마도 장본부장님은 시간 남았을 때 주로 영화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화 보죠. 그렇죠. 굳이 제가 머리카락 써면서 막 누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슈카랑 같이 일하잖아요. 누구요? 슈카 슈카요? 네. 슈카랑 일하시죠? 네. 그분은 시간 남으니까 게임하시더군요. 아 그분은 게임 뭐 그냥 시간 남을 때마다 게임하시죠? 시간 남는 때마다 게임하는 건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하겠지. 저때 저러고 많은 거겠지 싶었는데 아 이건 그냥 사람들은 어릴 때 했던 걸 평생 죽을 때까지 여유가 시간 여유가 날 때 하는구나. 그렇죠. 습관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미디어 기업은 소비자의 시간을 얼마나 자기가 장악하느냐가 관건이라면 디즈니가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현재 보유한 현금으로 EA 좀 살 수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대략 EA 쪽이 지금 시가총이 50조원 나오거든요.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말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 그런 근임인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 게임도 또 흥행시키고 게임은 게임대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하기가 오히려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솔직히 네프스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나이트스쿨 하고 있는 게임 회사하고 시너지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서로 전혀 장르가 다른 건데 그렇죠. 아마도 게임 인더스트리도 제 추측입니다만 예를 들면 디즈니의 자회사가 되면 날 밤새서 좋은 게임 개발할 인센티브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는 게임 회사도 뭔가 시스템화가 돼서 히스토리와 규모의 경제와 이거가 확보되면 그냥 좋은 게임 만드는 거고 날 밤을 새더라도 몇십 명 모여서 으쌰으쌰하고는 안 되는 거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막연한 상상을 경쟁사들이라서 네. 이거 있었어요. 다 인수해가면 이제 게임 회사도 별로 안 남았겠네요. 덩치 큰 게임 회사들 개발력 있는 게임 회사들의 그렇죠. 없죠. 몸값은 올라가겠네요. 그런 걸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장이 11시 반에 열리니까 이 1시간 뜬 게 굉장히 긴장되네요. 그렇죠. 걱정 많이. 그런데 요즘은 장 초반에는 좋았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보실 것 같고 새벽 이후에 새벽 3시 이후에 넘어갈 때 좀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잠 깨어있는 게 아니시고 그냥 주무시다가 멀빛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켜보잖아요. 그때 이제 잠이 딱 깨는 거죠. 아우씨 큰일 났네 이거 저도 똑같은데 아 그냥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반대해야 되는데 하겠죠. 인간적으로 오늘은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어떤 분께서 주식도 게임입니다. 라고 말씀 주시는데 끄떡끄떡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식주 해결되고 나면 남는 건 그냥 그 시간을 가성비 높게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든 간에 그러니까 사우나에도 있는 거고 달란주점도 가는 거고 게임도 하는 거고 3%도 보는 거고 맞습니다. 주식도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잘랍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주식의 미치사 장우석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마무리까지 네 장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잠깐 잠자고요. 내일 토요일에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일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야 왜 저 사진을 네 여러분은 3프로TV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데뷔하는 두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